엄마, 엄마는 가서 밥을 하시지? 이제 또 나더러 밥을 하래. 그럼 내가 할까? 응. 신발 견고 싶어. 그럼 고기 삶고 내가 다 하고? 고기를 좀 삶아. 아니요, 방에 가서 먹게. 상관 어디 있어? 아, 오빠랑 먹고 가게 삶아. 아니요, 나는 먹었어요. 응? 우리 김치 다 담은 거야, 지금? 아니요, 오빠가 가져갔어. 아니요. 저기요? 저기요?